요우 요두네 what's coming We are KASHCOMA 모두 머릿속에 날 그리지 남자들의 이상형 우린 하나 하나 안 봐도 죄답이 담겨 오몸에 이미 들라총 샤늘 구찌 예름의 메스 그리고 수준 다른, 랩 보여줘 너무 다급해 국제신문 구독자 여러분 하나 둘 KKK KASHCOMA 안녕하세요 KASHCOMA입니다 우우우우우 한 범엔 이미 둘러진 샤늘 구찌 에르메스 그리고 수준 다른 랩 보여줘 너를 다급해 국제신문 구독자 여러분 하나 둘 KKKK 캐시코마 안녕하세요 캐시코마입니다 재미없어 남자 똑같애 우린 날아다녀 지루한 질문은 피할게 저희 타이틀 고객님 캐시코마는요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사라진 가치를 되돌아보고 자신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선을 자신있게 호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쌍둥이 저격춤이에요 저희가 지명인같은 쌍둥이처럼 저격을 해보자 라는 춤인데요 이 춤의 의미는 근인분들과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는 저희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총알 사랑의 그리고 저희의 특기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 드릴건데 솔직히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저희가 개인기가 아직 아직 발전중입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정인 선배님의 송대공사를 한번 해볼거에요 부족하더라도 잘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하이리씨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저의 개인기는 AOA의 지민 선배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Q 3 3 센티만 계속 냈던 다음 점을 나띠? 오오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네 저희가 찾아간다 캐쉬코마라는 이벤트를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곧 할 예정이에요 이게 어떤 이벤트죠? 이게 사연을 받는거죠 일반인분들도 되고 군인분들도 되는데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면 저희가 직접 면을 가는거에요 네 고시락을 고시락을 들고 고시락을 들고 저희가 찾아갑니다 네 직접 찾아가서 공영도 해드리고 힘도 대어드리고 이제 그런 이벤트죠 같이 막 귓도 먹여드리고 그런 이벤트입니다 많이 사연 구해주세요 네 끝 끝